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그동안 농사를 짓느라고 유튜브를 잠시 쉬었었는데요. 지금은 농사가 다 끝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차근차근 작업을 해서 신작도 올리고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작업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작가 인생에서 작업을 4개월가량 쉰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20대 때 3개월가량 방송국 소품팀을 하면서 쉰 이후로 가장 오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작업을 거의 쉬지 않고 15년 정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작업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가? 이시겠죠. 그런데 작업만 하면서 장시간을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이 될 만한 소일거리를 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삶에 있어서 작업의 비중이 더 컸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작가로서 행복한 미래만 바라보고 정진하시다 보면 작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공궁해지고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지금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시고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업을 멈췄었던 지난 4개월간의 경험을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작업을 해왔고 그렇기에 아마도 저의 경험이 현업에 있는 작가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시는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신진 작가님들은 오늘 이 영상을 건너뛰시는 게 정신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진 작가님들은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이고 비관적인 전망은 오늘 하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성으로 들으시거나 패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신은 작업을 잠시 멈춰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작업을 멈추게 되면 작가로서의 삶이 잠시 중단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실로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작업을 멈춰도 가까운 시일이나 먼 훗날에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기약이 있으신 분들은 작업을 잠시 멈춰도 삶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업 하나만 바라보고 작가의 삶을 사신 분들은 작업을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가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나를 마주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란 사람의 인생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을 쏟게 만들고 굶주림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고 싶은 옷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작업을 안 하고 저녁에 여유로운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작업에 열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여유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농사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제가 앞에 제시한 경제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욕구나 갈증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벌다 보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미술을 하다 보면 너무도 많은 작가님들과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해야 하고 내 작품이 돋보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작업해 투자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유독 한국 미술계가 작가에게 너무도 좁은 문을 열어놓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죠. 그렇게 예술가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 틈을 주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작가 공무와 레지던시 공모 면접, 작품 심사 등을 거치며 작가는 낙담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물론 잘 풀려서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대 중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공모전을 거의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지던시 공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 작업실을 따로 차릴 예정이라서 레지던시 공모도 이제는 서류를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차를 몰고 면접을 보러 지방이나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전시 계획서와 지긋지긋한 자기소개서를 안 써도 됩니다. 작업을 멈춘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저는 예술을 바라보는 시점이 일반인들과 조금은 흡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술가들의 고군분투가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공모에 당선이 된 작가님들을 보면 부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업에서 활동할 때보다는 그 부러움의 정도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작업을 멈추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란 인간으로서의 나 저 같은 경우 한국 남성으로서의 저 38살에 나를 마주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 이제는 40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해야겠고 돈도 더 저축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기회가 있다면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남성으로서 매력을 많이 갖춰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조금은 1차원적인 것들이죠. 다음으로 작업을 두 달 정도 멈춘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위의 생각보다는 조금은 고차원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왜 작가로서의 미래만을 꿈꾸고 지냈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해서 지역 농협에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사란 것은 나의 밥벌이가 되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다중을 위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에 반해 미술은 미술은 사치품을 생산하고 그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를 위해 작가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미술의 가치가 일반적인 일에 비해서 크게 가치를 높게 주기가 어렵더군요. 물론 미술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로 생활을 하려면 결국에는 작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 사치품을 만드는 작업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작업을 두 달 정도 쉬게 되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예술 행위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다음으로 제가 작업을 세 달 정도 쉰 시점에는 미술이 아닌 다른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농사를 통해서 땅을 사고 그 땅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오두막을 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일은 제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헤일리 데이비드 쏘로의 월든처럼 최소한의 소박한 오두막은 아니더라도 저만의 조용한 안식처가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두막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추론을 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을 되짚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던 터라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미술이라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놀이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작업을 멈추게 되니까 제가 필요로 하고 원했던 새로운 방향의 미래를 떠올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꿈꾸던 다른 분야의 흥미로운 일들도 쉽게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끔씩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다니며 차 안에서 글을 쓰거나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한 달 정도 작업하면서 지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멈춘 지 네 달째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작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작업을 다시 하고 싶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10년 이상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지금 제 나이에 작업 말고는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해서 이겠죠. 무엇보다 저는 저의 팬분들과 구독자님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고 싶었던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멈춘 시간에도 항상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글을 쓰고 작업실에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농사를 짓겠지만 본업은 언제나 작가인 것이 바뀌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작업을 잠시 멈추게 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도 꿈꿔보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작업의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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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